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천사리잖아요 수행해야 된다 나만의 요즘은 이런 느낌이 항상 있어 이게 사람이다 하면 이게 참나잖아요 이게 애고고 애고하고 참나 사이에 껍데기 있지 요즘은 그게 느껴져 저게 딱딱한가 아니면 부들부들한가 이거 깨려면 이거 내가 스스로 못 깨요 이거 두 가지에요 두 가지 딱딱하면 깨야 되겠죠 하루에 1cm라도 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깨죠 아니면 한 방에 깨려면 3,000배 해야 돼 성철 스님이 이걸 안 거야 이 위치를 자 다음에 술달 정제격이죠 그 다음 12연성으로 요지 그 다음에 12신살로 화개 이런 소리니까 화개소리지 이거 뭐라고 술통 열매창고라고 했잖아 열매창고 보온되는 이걸 불이라고 항상 보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보온이야 냉장고는 밖에 열을 차단한 거잖아 보온이죠 냉장고도 우리 보온병이면 보온병 뜨거운 거 들어가면 잘 안 식잖아 그게 술토요 차가운 거 들어가면 잘 안 녹잖아 술토를 그 개념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 안 녹거나 잘 안 식거나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열을 어떻게 가둬는 거죠 그게 술중정화야 여러분 차단시키는 거라니까 이게 아니 화로 불 이렇게 오면 열 차단을 해 놓은 거 아니야 그게 술토라고 불이 막 많은 게 아니야 옷을 합하면 그죠 오술 이거는 불이 막 큰 게 아니라고 요 오아가 요 화덕 속에 요렇게 해가지고 차단돼가지고 요게 오래 유지가 된 거야 그런 기능을 한다고 이 술토가 술 중에 심금이 있으니까 그거 열매다 하면 그걸 우울해 어떻게 돼 안 썩게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울목이 술토가 있다면 이거는 이게 만약에 부모 형제다 어떤 거예요 여기에 거짓기 창고가 있는 거죠 과일 창고가 있는 거잖아 돈 창고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렬의 울목들 잘 산다니까 부모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수렬의 울목이 부처님으로 보여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옛날 그거 누구야? 서가모니 서가모니가 왕족이었잖아 여기 부모가 돈 창고잖아 근데 이게 묘지잖아 요 환경이 어떤 거야 부유한데 밖에 나가보니까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야 왜 인간은 죽을까 해가 듣다 끈 거 아니야 딱 그런 모습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맞잖아 이 울를 죽이면 더 심하지 그렇죠? 축술미가 뭐라고? 축술미가 뭐라고 그랬어? 천도하는 성분이라고 했잖아 영혼을 달래 줘야 되는 성분이라고 했죠 죽잖아 죽잖아 죽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건 공동묘지 월화의 공동묘지 이거는 뭐야? 이제 막 하직한 사람 이제 막 저승입구라고 했잖아 저승입구 나 자꾸 이쪽으로 꽂히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술은 병화가 임묘하고 울목이 임묘하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임묘하는 거야 모든 기운이 어떻게? 땅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육체에서 정신으로 가는 그 길목이라고 했잖아요 술의 천문 딱 그거잖아 동굴 쓰고 딱 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승이야 문지기 같은 거잖아요 문지기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거야 교도관 깜빵 들어가는 것도 된다고 이게 세상하고 차단된 거겠죠 왜? 태양이 졌으니까 여기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죽었니? 술의 직업성은 뭐야? 최고 직업성은 뭐야? 장래 지도사 그 다음에 천도제 이런 거 아닌가? 보람상조 뭐 이런 거 그게 흉살이니까 어떤 거야?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뭔가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되고 오케이 실버산업 그 다음에 뭐 많지 의사 기본이 의사입니다 축술형 어떤 거요? 정형외과 그렇지 정형외과 뭐 이런 거야 종교 그 다음에 부동산 되겠죠? 재성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든 살 죽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신에 관련된 거 이거는 도장도 같은 거 아니에요 도장과 같은 것도 돼 무슨 무슨 수련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을목에 이 가치들이 그나마의 신유술 봐봐 이거 뭐 해야 돼 종교 같이 해야 되겠죠? 정신적인 거 어쩔 수가 없잖아 내가 청년이나 뭐 애들 같으면 뭐 좀 새롭게 해 본다고 치는데 이미 규정되어 진 거잖아 그지? 가을이라서 이미 내가 노인이 된 거야 근데 내가 살아온 노하우는 노인들이 많은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도사가 됐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니까 도사가 힙합 하겠어? 그렇잖아 도사가 도사가 힙합 하겠어? 불경이 하겠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기 노래하면 어떤 노래 하겠어? 이별 놀이를 하겠지 이별 놀이를 하겠지 맞잖아 이별 노래 이별 노래 그 다음에 뭐 산다는 것은 뭐 이런 거 하겠잖아 왜 왜 사냐고 묻거든 뭐 이런 노래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성향 따라 간다니까 이런 게 가을 사랑이잖아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가을은 이별 분리 독립 봄은 그렇지 이년 뭐 첫사랑 뭐 이런 거여 그냥 여름은 콩따리 잡아라 콩따리 잡아라 콩따리 잡아라 아 이제는 음 어떤 거냐 하면 어 술까지는 금이 있었어 그치 금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아까 도구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신유술월의 을목은 자기 무기가 있는 거야 집안에도 칼이 있는 거야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금고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해는 없어 없잖아 그럼 그 뭐가 있어 그렇지 그럼 그 감옥은 뭘까 나를 신나게 해줘 그러니까 을목이 신유술월의 스님이다 하면 술까지는 방장해 먹어 해 되면 어떻게 돼 은퇴 진정한 진정한 왜 그런 도인 그렇잖아 여러분 해가 도야 맞죠 도죠 도죠 해수가 도 아닌가 도 왜 도까 왜 흥 해 좀 해 감명해 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길을 아는 사람인가 그럼 뭐야, 저게? 을목 입장에서는 지혜지, 지혜. 이게 금전보다는 더 비싼 거잖아, 여러분. 지혜입니다. 수가 지혜잖아. 그런데 해준 감옥은 아이디어인 거야.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창조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다. 거기에 을목이 인성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해자축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자체가 하나씩 해 보자. 정인이죠. 정인격, 사지죠. 그 다음에 겁살이지. 세월의 을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1월 달이잖아, 양용으로. 나무가 어떻게 돼? 낙엽은 완전히 떨어진 거죠. 낙엽이 언제 떨어져? 유술에 떨어지잖아. 그러면 낙엽은 충분 때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 디테일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월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 있어. 앙상한 가지 위에, 완전 철학이 생기는 거잖아. 도인인 거야. 왜 도인이냐. 그 앙상한 가지를 보고 저 가지 위에 봄이 되면 새싹이 도단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잖아. 그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도인이지. 겁살의 황령, 사지의 황령, 이해되시죠? 을목 입장에서 해수는 뭐 겁살이다 이거야. 어떤 거야? 나의 나뭇가지를 완전히 발가벗겨버린 거잖아. 북풍 한설 몰아쳐본 거잖아. 초죽은 만들어버린 거잖아. 그런 식으로 예를 하시라. 그래서 을목이 해자축을 가졌다. 을축일주가 해자축을 가졌다. 시베리아로 간 거야. 동계훈련 떠난 거라고. 옛날에 러시아 소련, 대문호, 톨스토이라든지 우리 사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나왔었죠?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상가야? 이거잖아. 만약에 간목이 해자축이다. 이건 진짜 산신령이야. 이건 인간이잖아. 인간이 사상을 가졌다. 인문이네. 그런 소설가라든지 사상, 교육. 이 무기는 뭐예요? 공부야 공부, 지식, 조금 보면 지혜. 아까 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니까 어떻게? 을목이 답답해져. 이게 어떻게 돼? 대기만성. 대박인자도 돼요. 그런데 평소에는 대박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잖아. 겨울에 을목 보면 어때? 저거 아우 불쌍해. 이럴 거 아니야. 겨울에 저 나뭇가지에 새싹이 도드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을 한바퀴 안 돌아보면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귀신이 고칼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야, 저 삶이? 잘 대박날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죠.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인성적 잠재능력, 혜자축 방압이라는 잠재능력. 엊그저께도 방압 공부를 상담을 했었는데. 딱 찾아보니까 이게 2005년에 대박나겠어. 그릇이 너무 좋아. 지지에 삼합이 있어. 연월일의 삼합이야. 그것도 관성방합이야. 옷장사를 한대. 본인이 이제 올해. 이런 겁니다. 올해 사주에 신유술이 많잖아. 신유술이 강하잖아. 그러면 올해 계면연이잖아. 묘가 오잖아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진급이야. 금이 목을 쳐낸 거잖아. 목일간이면 비겁을 쳐낸 거잖아. 진급이야. 그런데 진급하거나 아니면 회사 안 다니는 사람은 사장하는 거예요. 주변의 경쟁자를 물리친 거거든. 똑같은 양인눈이나 건로군이라도 그게 틀리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신유술, 금국을 짠 사준 거야. 간목일간이 올해 양인 들어오니까 옷장사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사장 돼버렸대. 그런데 양인이니까 돈 나갈 일은 무조건 안 돼. 그런데 정축대원에서 무인대원으로 바뀌더라고. 완전히 그게 인우술을 제대로 짜는 거야. 병 5년에. 대박이야. 그러면 대박이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 방압이 있으니 주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라. 어디 뭐 하면 어디 들어가서 명함 하나 만들고 소속. 그다음에 관에서 도와주는 움직임이 생기더라 이거지. 올해, 올해 대운이 딱 바뀌었어. 그런 조짐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라고. 만약에 옷장사를 얻으려도 국가가 거시게 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 어떤 패턴으로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또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방압입니다. 이런 거 있어보면 완전 국가자리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거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 그런 사주가 돼버려. 인문학으로 가서 방압이 있으면 일단은 백이 있는 거야.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십성으로 만약에 혼자 움직이는 성향들 있잖아. 어떤 성향들이야? 혼자 움직이는 성향들. 사, 흉신격, 편인, 편관, 식신, 제살, 혼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방압을 짰다. 혼자 움직이는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낀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런 거라. 이것을 흔히 부평초 같은 인생이다. 그렇지? 수다, 목, 부가 돼서 조져버렸다. 배려버렸다. 잠재력이 굉장히 강한 거야. 대기만성 하나만 팔아. 그런데 마인드가 여러분, 이게 자축이라는 글자 있잖아. 이건 완전 양자역학이거든. 자축기 있으면 천재인데 엉뚱해. 대화가 잘 안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혜자축은 어떤 거야? 이게 디테일한 거란 말이야. 나는 그냥 기본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고차원적이다. 너무 왔다니 갔다니 왔다니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는 남들이 안 가진 나만의 깊은 내공이다. 심해의 마음이다. 인간 마음 중에서도 심해의 마음이야.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 못 봐. 여러분들 이게 사주에 이 자수 있잖아. 자수 있는 사람. 아이고 내 팔자야. 자수가 있어야 자수는 뭐냐 하면 영적 주파수 같은 거야. 신선들이 공자, 맹자들이 공자, 맹자, 장자, 노자가 대화를 나누는 게 자요. 수소 폭탄, 원자 폭탄 만드는 천재 물리학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게 자요. 내가 자라서 자수 가진 사주를 상담을 해보잖아. 통해.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게 해서는 이거는 어쨌든 깊은 공부죠. 그냥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지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숙성이 되는 거거든. 지식이 숙성되면 지혜가 되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큰 재물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 화후는 딱 지나면 유산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애들이 몇 년 후에 보니까 거지런이 있어. 몇 년 후에 보니까 되는 거. 그런 겁니다. 대박이다. 한 번 한 적이 있잖아. 이 자세히 향하긴 했으면 좋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does 기억하고요. 알 수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거. 그것도 들어가는 게 있는 게 있어. 그리고 내부에서의 이득하음이 부족한 게 있 MIDI.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tinha... 바로 관절한 게 있을ㄹ이 있어. 어음. 그 맥주 아래에 있는 게 있어서,